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활짝 핀 꽃들 어떻게 잘 크고 있나 한번 영상 담아볼게요. 얼마전에 분갈이 해준 사계 국화에요. 싱싱하게 물 주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생각은 해요. 건조하게 건조하게 키워야지 하면서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얘가 약간 이렇게 말리면서 꽃이 져요. 약간 말릴 때 왠지 물이 주고 싶은 거에요. 약간 이렇게 말라 가면서 꽃이 지는 모습이 귀여워요. 이럴 때 뭔가 물을 주면 활짝 피지 않을까?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물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살 때마다 물을 조금만 줘야지 조금만 줘야지 하면서 자꾸 주네요. 이뻐가지고 하하하하 이거 사신 분들은 저처럼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건조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햇빛이 많은 곳에서 햇빛을 또 잘 봐야 활짝 피고요.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활짝 못 피워요. 햇빛이 많고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를 잘 키우시는 분은 한 4년 5년 넘게도 키우시더라고요. 3차량 주고 사가지고 4, 5년 키우면 완전 이게 혜자 같은 식물입니다. 꽃도 한여름을 제외하고 기온만 맞고 영양상태만 충분하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또 샀어요. 죽이고 또 사고 죽이고 또 사고 하하하하 죽여도 예뻐가지고 또 사고 싶어요. 하하하하 이건 한 2주 전에 산 목마가렛인데요. 이게 약간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빛이 입장이 여기 색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좀 부족해서 옅어지는 것 같아요. 쨍한 보랏빛에 꽃이 되게 반짝반짝였거든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을 좀 적게 줬나? 제가 여기 밑에 원래는 마사토를 가득 채웠었는데요. 반 정도 걷어냈어요. 왜냐하면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줘야 되는데요. 맨날 이렇게 뒤적지적 해가지고 젖었나? 안 젖었나? 이렇게 보면서 물을 줬어요. 근데 그게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서 반 정도 덜어서 여기 이쪽에다가 물을 주면 되니까 흙이 자꾸 튀어가지고 이렇게 마사토를 원래 마사토를 가면 이쁘긴 해요. 근데 제가 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반 정도 걷어가지고요. 여기가 좀 말라 보이면 이제 물을 주려고 마사토를 반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너무 예뻐요. 목마가렛 개화 기간이 7개월이에요. 4월부터 10월까지 물만 잘 줘서 키우면 이게 완전 괜찮은 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번식도 잘 되고요. 아직은 날씨가 좀 춥고요. 4월 정도 되시면 이제 가까운 근처 화원에서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7,8월에 한 여름에 좀 잘 죽어요. 저도 계속 7,8월에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니까 7,8월에 그늘에서 키우면 안 죽는다고 합니다. 아 제가 쨍쨍 해 더 많이 보라고 완전 땡이빗에 놓고 키웠거든요. 7,8월에도. 아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7,8월에는 너무 더울 때는 그늘에서 그늘에서 키우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고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무더운 여름 7,8월에서는 그늘에서 키운다.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는 이제 폼폼 목마가렛이에요. 약간 목마가렛이 계란후라이처럼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국화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크기도 완전 크고 실해가지고 이거 4,000원 줬어요. 얘가 3,000원이었고 4,000원이었는데요. 4,000원 치고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산 것 같아가지고요. 기분이 좋네요. 베로니카에요. 제가 바이올렛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꽃이 정말 많았는데요. 바람이 두 번 싱싱 부니까 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꽃망울이 있어요. 꽃망울이. 이렇게 보시면 꽃망울이 계속 생기면서 새로 생기는 줄기에 계속해서 꽃망울이 생기는 거예요. 두 달 동안은 제가 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꽃이 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줄기에 이렇게 꽃대가 계속 생겨요. 바람이 다 꽃을 데려가가지고 진짜 예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 산 지가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한 두 달은 피니까 계속 필 거에요. 더 예쁘게 피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화원에 가니까 풍노초 애들이 꽃이 피었더라고요. 얘는 제가 한 1년 키운 풍노초인데요. 잘 안 자라고 꽃도 안 피고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랑초 씨앗이 한 개가 들어갔는지 처음에는 한 개만 생겼었는데 사랑초가 점점 사랑초 화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봄에는 이렇게 영양제를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저도 영양제를 조금 한 숟가락씩 다 넣어줬어요. 여러분도 지금 화원에서 꽃을 사셨다면 분갈이 할 때 영양제를 한 숟가락씩 넣어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영양제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그리고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주면 식물이 이제 꽃을 피는데 더 힘이 되고 잘 자라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우리 집 예쁜 식물들 사계국화 그리고 베로니카 목마가렛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이고 이거 상록의알인데요. 상록의알이 녹화 아이고 이쁘네요. 내일은 이 아이를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